네, 현재 저희는 영동선에 있는 용인 휴게소에 와 있습니다. 이곳에서 와이 브로와 와이파이 3G의 속도 테스트를 하겠습니다. 우측에 보이는 게 와이 브로 갤럭시 탭이고 3G 갤럭시 탭입니다. 이제 아이패드는 넷스팟이 접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데스팟의 속도가 가장, 다운로드 속도가 가장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. 6Mb 이상의 다운로드 속도를 나타내고 있고요. 그 다음, 와이 브로의 다운로드 속도입니다. 6.2Mb 정도의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가장 느린 3G의 인터넷 속도인데요. 2Mb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